5,000원입니다. 대시보들 가세요. 이거 너무 맛있어. 장떡이 맛있네요. 첫 먹어봐요. 나는 항상 고추 먼저 먹으지 뭐. 아까 왔다가 고추 다 버리고 먹고 지온이 새우. 장떡은 드셔보셨나요? 네. 장떡도 맛있어요. 네. 장떡도 맛있어요. 네. 네. 잘 가요. 오빠. 어디 갔는데 있어? 네. 호요미. ideo. 포토. 포토. 원질래? 너무 맛있어. 고춧가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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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봐요. 너무 맛있어. 토타. 이거 먹어야 돼. 이렇게. 완벽해. 맞이할까? 배고플 때는 비교해서 먹어야 돼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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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